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해석된 걸로 해서 과연 근데 이게 또 출시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어 자 아웃키즈는 11월에 나온 건 완전히 확정됐어 합의 채널에서 내 영상을 직접 보시면 되요 그 영상을 직접 보시면서 확인을 하면 되고 빠르면 요번주 늦으면 이제 11월 초중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웃키즈는 준비해야죠 지금 아웃키즈는 지금 준비하셔야 되요 다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잘 보이니 자 여기 위에 써 있는 게 복콜한 넥스트 히어로 그러니까 다음 캐릭터를 얘기하는 것 같애 자 일단은 드레스로자 샵 3 뭐 파트 3 이렇게 한 것 같애 자 디아만테 그리고 지저스 바제스 요거는 이제 드레스로자에서 지저스 바제스가 참전을 하잖아 그 이글이글 열매 먹으려고 참전을 하잖아 그래서 요번에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는 둘 다 그냥 일반 4성 캐릭 정도가 될 것 같고 디아만테가 깃발 열매 먹은 애잖아 그래서 그 검을 쓰면 검에 막 팔락팔락 버리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뭐 근데 이 디아만테가 쟤한테 죽지 퀴로스 퀴로스 드레스로자 영웅인 퀴로스한테 발리지 마지막에 발 하나인 퀴로스한테 다리 하나인 퀴로스한테 쳐 뭐 그런 아무튼 비하인드 뭐 스토리도 있고 자 이제 밑에 보면은 임펠다운 파트 2 봉크레 버전 2 요거 이제 죄수복 입은 봉크레인 것 같애 죄수복 입은 봉크레 굉장히 어 임팩트 있었지 그래서 봉크레 2가 버전 2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비의 시류가 나온다 비의 시류 비의 시류는 검은수염 해적단으로 요고 딱 요 시점을 이유로 검은수염 해적단으로 가서 검사로 활동을 하지 투명투명 열매 있잖아 투명투명 열매를 먹어서 조금 더 강력해진 비의 시류인데 과연 투명투명 열매의 능력을 쓰느냐 안쓰느냐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 어 이거 같고요 자 이제 밑에 자 와노 파트 3 오소바 마스크 미쳤다 진짜 이거 나오면은 다 쓰는 거야 이거 나오면 다야 다 쓰는 거야 야 소바 마스크 이거 나올 거 아니 너네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니 이 오소바 마스크 나오면 진짜 올인가가 아니냐 이정도면 야 진짜 이 오소바 마스크 나오면 대박이다 진짜 상디에 이제 군국채 아니야 군국채 그리고 밑에 키네몬 자 형이 다양한 원피스 떡감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 요 키네몬이 사실은 드레스로자에서는 제 도플라밍고한테 아주 박살나 근데 이번에 지금 원작 원작이 이자카야 아우 그 사무라이가 이제 용이 된 카이도한테 키네몬이 이제 선두로 해가지고 오뎅 이도류로 해갖고 한방 매기거든 그러니까 키네몬은 과연 센 캐릭터인가 이거에 대한 지금 재평가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플라밍고한테 발리고 카이도는 배는 이게 무슨 경우인가 뭐 요런 얘기가 진짜 요런 얘기가 많지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오소바 마스크는 초페켄은 아니겠지만 시비안에 들받는 캐릭터인 것 같고 키네몬은 그냥 그냥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홀케이크 아일랜드 파트 3 페로스페로 페로스페로 일반 4성 캐릭이겠지 그치? 페로스페로 일반 4성 캐릭인 것 같고 요거 뭐야? 빅파더 모드? 이거 뭐야? 바제 버전 2? 요거 뭐냐? 요거 형이 잘 모르겠는데 빅파더 모드래 요거 뭐야? 아 배찌이 아 배찌이 아 배찌이 배찌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 이거 비주의하면 뭐야 베개야 배지야 뭐야 배찌구나 이거 아 빅파더 모드에 배찌가 나오는 거구나 오 나름 느낌이 있네요 삼성 배찌보다는 확실히 느낌이 있겠죠 음 자 그리고 밑에 별 3개짜리 여기 써있네 별 3개짜리 캐롯 나오네 그리고 페스티벌로 스무디도 나온다 그러네 어 요정도 조금 신선한거는 빅파더 모드에 배찌면 조금 로보트 형태잖아 음 좀 로보트 형태라서 조금 기대할만하고 그리고 페로스페로 내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페로스페로가 여기 빅맘의 적단의 조자룡 같은 느낌이잖아 음 그런 느낌이라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 자 밑에 보면은 아직 안 나온 어 2년 후의 징배 여기에 이제 그대로 있어 이게 아마 내가 내가 봤을 땐 이거 내년 상반기까지의 계획인 것 같아 자 그리고 밑에 해군 파트 3 코비 2년 후 타임 스킵 코비의 해군 버전이 이제 나오는 거야 아 진짜 이게 코비라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니 그치? 자 타임 스킵 버전의 코비가 이제 나오고요 해군 코비에요 그리고 거프 EX 요 EX라 하면 초페케라는 거야 그리고 아카이누 초페케 요것도 해군 원수라는 거지 음 오 요거 출처가 있네 근데 썸버 반다이 남코 아이디 이게 어디서 지금 떡밥으로 진짜 흘려지긴 했나봐 그치? 야 거프가 진짜 대단한 캐릭터인데 할아버지 거프라서 메리트 없긴 한거지 근데 할아버지 거프도 엄청 쎄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석된 버전으로 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니? 자 원바로 신규캐 내년 상반기까지의 계획이 될 것 같다 그냥 요건 내 추측 자 드레스로자 파트 3 디아만테 펄럭펄럭 열매 디아만테 지저스 바제스 조금 아쉬운 부분은 피카가 안나오는 부분이 좀 아쉽다 피카가 실제적으로 전투력으로 봤을 때는 도플라민고 패밀리의 2인자잖아 근데 피카가 안나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조로 이거 두건 쓴 조로 있지? 정장입고 두건 쓴 조로 요거 나오면 좀 느낌 있을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 그리고 인펠타운 2편 인펠타운 버전 봉쿠레 제스 버전 봉쿠레와 비의 시류 요 비의 시류는 내가 봤을때 인펠타운의 컨셉으로 나오는 거면 투명투명 열매를 안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검사 형태의 비의 시류가 나올 거다 그냥 검은수염 해적단 아니면 인펠타운의 비의 시류 요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와노쿠니 파트3 소바마스크 제르마슈트 상디 간지는 않은거지 제르마슈트 상디 나오구요 그리고 키네몬이 나옵니다 키네몬 키네몬이 나오고 나머지 아카다야 8명은 안나와요 키네몬까지만 딱 나옵니다 자 그리고 홀케이크 아일랜드 3편 샬로 페로스페로 메리트가 없지 그리고 빅파더모드의 카보네갱 배지 요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삼성의 캐럿 그리고 페스티벌 스무디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다는데 요거 저거겠지 뭐 뭐 이벤트 형식이나 뭐 어떻게든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뭐 샬로 스무디 말하는 것 같아 그치? 샬로 스무디 여기서 눈여겨봐야될게 캐롯이거든 이 캐롯이 저거 있잖아 달 보고서 각성하는 형태로 나오면은 요 캐롯 굉장히 괜찮은 캐릭 레벨캐보다 훨씬 괜찮은 캐릭이 될거고 근데 그런 모드가 없으면 사실은 캐롯 그냥 그냥 뭐 저정도 어느정도 생각하면 되냐면 타시기 삼성 타시기 생각하면 될 듯 오케이 삼성 타시기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아직 출시하지 않은 2년 후 징배 나온다고 써있구요 자 마린포드 3편 2년 후의 코비와 초페케의 거표와 초페케의 원수 아카이누 형이 이거 원바로 초기 때 아카이누랑 아오키질 받았거든 좋을 줄 알았어 왜냐면 나는 이거 봉골로만 생각을 하니까 원작으로만 생각하니까 너무 좋을 줄 알았거든 근데 해군렉일진 몰랐지 어 그래서 원수 아카이누가 내가 봤을 때 진짜 쎄 것 같고 거푸는 이제 맨주먹 느낌으로 나올텐데 타격감이 엄청 좋겠지 평타가 엄청 세게 나올거야 음 그리고 지금 너무 밸붕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초페케를 더 낼 때가 됐어 음 그래서 얘들아 이게 근데 언제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이얼을 잘 뭐 항상 뽑기를 하고서 100개씩을 남겨두길 바래 100개씩은 항상 남겨놓는게 좋은거 같아 이번에 아오키즈가 나오는거에 대해서도 뭐 콜라케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제 이제 아니면 이제 초페케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형은 개인적으로 초페케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근데 콜라케로 나온다는 떡밥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콜라 얘기를 하는거겠지 그치? 근데 형은 개인적으로 아오키즈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콜라케로 나왔으면 좋겠다 콜라케가 아니라 초페케로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